안녕하세요. 한소리의 앙상불입니다. 저희 한소리의 앙상불은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 연주자들이 모여 2005년 창단한 단체입니다. 매년 음악회를 열어 얻어지는 수익금을 불우하고를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음악의 장르도 새롭게 편곡하여 대중들과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공연 즐겁게 봐주시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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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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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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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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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